트라이브의 위아형 트라이브의 위아형 트라이브의 위아형 네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트라이브입니다 여러분 트라이브가 위아형으로 이 트라이브에 왔습니다 위아형 아니 오늘 우리 이 트라이브를 위에서 특별하게 준비한게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어디서 보지 못하는 위아형의 밴드 버전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또 저희 위아형 곡 속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서원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위아형은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 뭐 어쩌라고 위아형 이라며 누구나 한번쯤 소리치고 싶었던 마음속 외침을 저희 트라이브의 당돌한 매력으로 쏟아낸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이날을 위해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진짜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희 이제 가볼까요 좋아요 렛츠고 위아형 가자 가자 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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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못 줄 건데 우린 기죽지 않아 그때 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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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길에 나에게 박혀서 다 돼처럼 고민과 두 건 줄 땐 나 그러니까 막 걱정돼는 안 돼 돌아가 Please get away get away now 아 아 아 쓰고 좀 더 밀뚜볼래 아 아 아이처럼 또 뛰어볼래 We do what we wanna do Cause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난 나의 숨 냅고 알아서 할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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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네 We do what we wanna do Cause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야 방패 따라가 두갑이 난리 피운 뒤 사라진 내 차단 말아 어 왕자 조심해 손가락도 여기저기 놈이 내 맘 안 자를게 너의 관심, no thank you 안 받는지, all the place 어디 가든 내 얘기 뿐 없는지 아픈 에디큐 오늘이 다 지나고 내일이 올 때까지 내 멋대로 했네 증거 썼던 love 그러니까 그만 참견은 안 돼 돌아가 Please get away now 아 아 아 아이처럼 또 뛰어볼래 아 아 아이처럼 또 뛰어볼래 We do what we wanna do Cause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Yeah 나 나 나 나의 숭력도 알아서 할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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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네 We do what we wanna do Cause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One for U and G, we're so high G-R-I-E, we can touch the sky One for U and G, and the world is high G-R-I-E, we can touch the sky 느낌 그대로 하면 좀 어때 나 자유롭고 싶은데 I wanna do what I want 두 번 다시 오잖아 여기 지금 이 순간은 나 I don't care, 내 마음 가는 대로 할래 더 멀리 돌아가도 상관 안 해 We do what we wanna do Cause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Yeah! 나 나 나 나 나의 숭력도 알아서 할게 너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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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We do what we wanna do We do what we wanna do Y-R-I-E, young, we are young, yeah It's you. 와우~~ 잇 드라이! 드라이비가 아주 젊어왔다 예아 화이트스럽고 조금 에너지를 드리겠다는 희망을 담은 요정들 자잘 그리고 저 항상 춤추면서 했잖아요 희망을 처음으로 내면서 즐기면서 하는 거여가지고 그 되면 테레스도 젊어질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더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야 저는 다섯 짤 가수 느낌의 콜라로이드랄까요? 진짜 너무 신나고 사실 가끔은 이게 춤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절제가 아니에요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are young, yeah 저희 마무리 툭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툭에드했습니다 감사합니다